김 남준 씨 김 남준 씨 네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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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체인지 바로 그거야 체인 버스 체인적 체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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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인지. 그럼 걱정하지마. 어!! 평점! 어!!! 평점! 어!! 평점! 체인지! 라고 했습니다. OOT이 Q. GGO! OK! 어! OK입니다. OOT! OOT입니다! OOT입니다. OOT! OK! OOT. 덧붙여도 됩니까? 덧붙여도 돼요? 아니!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복숭아 통조림 황도 물러가죠? 아니요? 그게 바로 아랫잖아 아랫잖아 아니요랑 아니면 사회자네 물티게 하지 마십시오 자 등받이 하십시오 등받이 하십시오 아니요? 그게 바로 아랫잖아 아니요랑 아니면 등받이 하십시오 자 손 들고 얘기하세요 등받이 하십시오 등받이 하십시오 물티게 하지 마십시오 흑나는거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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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대박인데 이거? 나 할파트 이거 가라 가만있다 가만 야 먹어 야 드리키네 야 빨리 과자 아이씨 아이 아아이씨 과자 봉지 과자 봉지 과자봄지 과자 봉지 해 해 재영씨 부탁하겠습니다 아 진 Leon 저 뭐서부터 가요? 진이 형 자리 한번 바꿉시다 왜? 아니요. 아니요. 끝에 있어 그냥. 한 번만 그거 해. 야 뭐 너 여기서 잘 맞췄냐? 뭐 너 여기서 잘 맞췄냐? 형은 힌트 한 번 써요. 아이씨. 참고로 나는 농구 좋아해. 농구는 슈가 형이 진짜... 야 너 농구 잘하냐? 왜 이거 안 물어봐요. 농구 잘하는 거 아니까? 농구 잘하는 거야? 산책을 하는 거 아니까? 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좀 뼈 때렸다. 오오오오오오오오. 바쁘겠다. 어허. 바쁘다. 뼈 때렸어요.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뭐지? 뭐지 없냐? 본거지? 본거지? 아 형 왜 이렇게 얘기 좀 할래요? 아아. 왜 이렇게 사람이... 왜 이렇게 산다니라 산다라고 하는데요? 왜? 주민이 안 사 그러는데 샀어요? 나 다요. 근데 왜? 왜 왜? 다 찍었어? 다 했다. 다 했다. 사이즈 입어봐야 되는데? 이거 뭐야 이거? 여기... 여기 그거... 여기 뭐예요? 사은품이래? 사은품 사은품... 그냥 주는 거죠? 자, 자, 거룩이야. 진짜 간을 제가 빼먹는다. 야, 꽤 쓰러진대. 공평하게 종국에서 한번 밀어내는 거예요? 키가 크죠, 저는? 공평하게 종국에서 한번 해내는 거예요? 아니, 쟤 뭐 하나도 안 무서워. 안 무서워? 안 무서워? 와, 치민아! 같이 가자! 와, 형도 하나도 없죠? 안 되나? 와, 치민아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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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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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진짜로? 아, 그러니까요! 저도 어느 순간 없었어요! 정호성이 꺾고 도망갔어 아까. 우리 중에 도둑이 있다고? 야... 도둑이... 아, 그래요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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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재희 형 도둑인 것 같은데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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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야! 야! 도둑 사 간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 가져와! 너 뭐야? 저기 누워서 일어나지 말게 아니 그렇게 쉽다고? 응 너 이거 아니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, 2, 3, 4, 5 나는 눈을 감고 싶다 나는 눈을 감고 있다 나는... 눈을 감고 싶다 정상이야 아니야 아하하하 아하하하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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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하세요 제 말에 집중하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렛츠고 렛츠고 머리 잘 써야 돼 막 끓여도 되는 거 아니야 우와 우와 오 오 열이 달라오르죠 오케이 오케이 열이 달라오른다 얼마 안 남았어 어 오 오 오 오 오 절권도 배운 사람의 그 움직임이 보인다 오 절권도 보여줘 아 좀 놔줘 아 나 이전했는데 자 이정 승 뭔지 말자한테 우와 오 열이 달라오르죠 야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거 거의 이거 아니야 칼뽑아 야 다이너바이트 둘다 야 다이너바이트 둘다 손발 고민해 깜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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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냥 노래 찍어 야 야 이 야 뭐 야 이 야 야 이거 추는 게 아니야 응 이거 아주 윤기 형이 난 제일 웃겨 야 나 트로피 야 안 했어? 트로피 만 넘겼는데 답장해준 사람 호석이랑 종굴밖에 없다고 야 윤기 형 뭐라 하지 마요 야 야 야 트로피 만 넘겼는데 누가 축하해주냐 야 너네 만 만 넘기면 인정해준다면서 야 인정 어? 너 넘었어요? 아니 넘었지 어제 9800이었잖아요 아니 너네 거기 올려놨잖아 그 톡방에 아니 40만 보내요 드디어 만을 넘었다 이런 메시지라도 남겨주던가 40만 테레를 40만 테레를 아 형! 형! 아 드디어 모였다 형 윤기 형이 드디어 만점을 넘었다 만점을 넘었다고? 봐 이 형도 못 봤어 아니 나 코비한테 이야기했어 코비가 뭐래요 코비가 오 형 대박 그 정도? 근데 민트초가 없으면 혼자서 뭐 어떻게 만들어 먹어요 아이스크림 자 호호 발음 잘 들었고요 발음 드리겠습니다 할 말 없어 솔직히? 있습니다 뚜루루루루루루루루 어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인데 빨리 지생하시죠 지생하시죠 빨리 왜요? 왜 뒤에 아저씨? 아 밥이 너무 좋았어요 에이 스탑잇! 에이 스탑잇! 이거 미션이겠군요? 에이 스탑잇! 에이 스탑잇! 에이 스탑잇! 에이 스탑잇! 에이 스탑잇! 뭐예요 여러분? 이건 미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정입니다 찌개 같이 떠먹지 않습니까? 아이스크림 같이 먹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민트는 같이 못 먹어줍니까? 네 아 정답! 뭐지? 내가 뭐했지? 제가 할 얘기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치하시잖아요 양치할 때 너무 싫습니까? 네 죽고 싶어요 저는 호고기부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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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은거 오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